고대인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교우님들은 물론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그리고 고대를 사랑하는 일반 국민들까지 한마음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을 통해 모아주신 하나하나의 정성은 어렵고 힘든 환경의 학생들에게 생활비 장학금과 교환학생 지원 장학금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장학생들은 본인의 장학금에 수많은 기부자의 마음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 벅차하며 세상의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1935년 개교 3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보내주신 당시 화폐로 500원, 700원, 금가락지, 은비녀들을 모아서 지금의 웅장한 성과 같은 구중앙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사랑을 모아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의 고대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모이면 무거운 현실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주고 우리나라 미래를 밝힐 횃불 같은 인재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액 정기기부 KU 프라이드 클럽. 고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